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2월 27일 수요일 선교의 성공 선교의 성공이란 어떤 것일까? 많은 침내자수, 큰 교회, 획기적인 성장률이라고 대답하기 쉽다. 지구상의 모든 부족과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며 이를 위해 라디오, 인터넷, TV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할 일은 선교의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고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그의 선교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만들어 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임을 보았다. 다음 구절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결하며 순결한 신부가 약혼자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제자들에게는 속임수가 없다. 그들은 믿음을 약하게 하는 의심, 거짓 가르침, 부도덕에 이끌려 길을 잃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불완전하며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마음은 다른 신자들이 주는 교정과 가르침에도 열려 있다. 선교의 성공은 이런 유형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교훈입니다. 선교의 성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에 협력하는 사람이다. 선교의 성공은 이처럼 협력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충성된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묵상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께 순결한 처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적용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순결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선교 사업에 성공할 사람의 자질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는 지성적이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이 넘쳐 흐르는 마음으로 조용하고 조심성 있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할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읽어주는 데 종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403 선교의 열성을 내면서도 혹시 하나님의 뜻과 협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도움을 구하오니 저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의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옵소서